내가 사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? 라는 것들을 상세히 한 번씩 지켜봐야 하는 세상이 왔어요. 하나는 자연을 가리킨 것, 하나는 사람이에요. 사람과 자연을 서로 기대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 물을 빨아들여서 두 가지를 하나는 물을 빨아들이면 물을 먹는 게 아니야. 하나 둘 셋 파이팅! 이게 삼각형이면 순놈이고 이게 둥그러우면 암놈이야. 하나 둘 셋 파이팅! 키워드림 해양과학 교실로 오세요! 이 framing을 잘 가리킨 것 같아요.